한국국토정보공사 프렌asser 관적 베로 베로 기다리는구나 소리가 기다려 길이 어느 쪽인가요? 왼쪽이요 왼쪽이요? 여기요 여기요? 네 이쪽으로 약속까지 받은 거예요 이쪽 이쪽 3월달에 이사가면 된다고 그곳에 이사가려고 했더니 그곳에 이사가려고 했더니 남편이 언제 기다리냐고 그냥 보드라고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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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오시오 네 지금 불량사항은 소품이 위치형이고 위치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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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는 갈라갔는데 해죽이 없다고 여기요 헤이 위치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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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되데 물이 커진 확신없어올 서울 너는 어디가 시간나다